Python 데이터 분석과 이미지 처리, 이번 시간에는 OpenCV의 필터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전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그 임계점 처리 내용 또한 사실 필터링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그러한 필터링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블러링 혹은 스무승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말 그대로 특정한 이미지를 흐리게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스무승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이미지에 다양한 노이즈나 손상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처리할 때 사전 처리로 이러한 필터링을 적용하곤 하죠. 그리고 필터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산 방법이 바로 컨볼루션 계산입니다. 이 컨볼루션 계산 같은 경우는 이미지에 커널 혹은 윈도우라고 불리는 것을 적용을 해서 동일한 위치에서 각각의 값들을 곱해주는 걸 바로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커널을 이렇게 3 곱하기 3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커널의 값은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이미지에 어떠한 커널을 씌워서 컨볼루션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에서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서 해당 커널의 가중치만큼 곱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 같은 경우는 1과 곱해서 6이 되고요. 이 5 같은 경우는 2와 곱해져서 10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구한 값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필터링 측면에서 커널을 적용한다는 것은 보통 스무싱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픽셀의 값을 우리가 블러링 혹은 스무싱 처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커널을 이렇게 적용해서 해당 픽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변 영역들의 커널을 씌워서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값을 이 커널의 가중치들의 총합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얻는 결과를 해당 픽셀의 값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커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블러링 처리했을 때 여기에 있는 값은 2에서 4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커널을 어떻게 씌우느냐에 따라서 블러링이 어떻게 될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전부 다 커널을 씌워서 컨볼루션 계산해서 구한 값으로 바꾸어주는 작업을 통해서 필터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씌울 수 있는 커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두 가지에 대해서만 알아볼 겁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먼저 베이직 커널입니다. 이 베이직 커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전부 다 같은 가중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 가오시안 커널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즉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값이 크고 중간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간일수록 값이 크고 중간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간에 있는 픽셀이 즉 우리가 선택한 그 픽셀의 가중치가 더 많이 적용되도록 하는 게 바로 가오시안 커널이고요. 마찬가지로 가중치의 총합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따라서 바로 한번 직접 커널을 생성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이러한 단순한 방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블러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번 시간 실습은 굳이 파이참 개발 환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OpenCV 필터링 파트로 들어오셔서요. 자 이렇게 해당 소스 코드를 콜앱에서 열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먼저 이미지 파일부터 업로드를 해야겠죠. 이미지로는 우리 기터블 리포지토리를 그대로 클론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이 그레이 이미지를 이용할 겁니다. 자 바로 이렇게 그레이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었고요. 이제 직접 커널을 생성해서 필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레이 이미지를 우리가 업로드 했으니까 그대로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간단하게 불러왔을 때는 BGR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RGB로 바꾸어서 맵플러 라이브러리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지로 한번 커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커널은 베이직한 커널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모든 값들이 다 16분의 1인 4 곱하기 4짜리 넘파이 객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이 자체가 4 곱하기 4짜리 커널인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 바로 넘파이의 원스 함수를 이용해서 4 곱하기 4 크기로 이렇게 플랫 객체로 1이란 값을 가지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값들을 16으로 즉 4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이러한 값들을 가지게 되고요. 이제 이러한 커널을 적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OpenCV에 Filter2D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실 이 Filter2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 그대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4 곱하기 4 크기의 영역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의 그 평균 값으로 해당 픽셀이 값을 바꾸어 주겠다라는 기능을 지금은 수행을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미지 전체의 모든 픽셀에 대해서 각각 필터를 적용하는 게 바로 이 Filter2D 함수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이미지에 커널을 적용한 결과를 DST에 즉 Destination에 담은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 결과는 이처럼 약간 블러링 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직접 커널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커널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함수 또한 존재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냥 블러함수를 쓰게 되면은 4 곱하기 4짜리 커널을 만들면 방금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던 이런 것과 동일하게 그냥 베이직한 커널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미지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블러링을 적용한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위에서 보았던 내용과 정확히 동일하게 이렇게 블러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베이직 블러링을 우리가 직접 커널을 만들어서 한 게 여기에 보이시는 코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오시안 블러 또한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오시안 같은 경우는 커널 사이즈가 홀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 곱하기 5와 같은 홀스 크기를 이용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가오시안 블러를 적용한 결과는 베이직 블러와 비슷하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블러링이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오시안 커널에 대한 원리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블러링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블러링이 수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링이 더욱 더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이렇게 블러링 효과가 약간 덜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OpenCV의 필터링 그 중에서도 이미지의 블러링 효과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